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찍을 영상은 우리 나무님 나무님 살아날 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쟤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왜 죽는 병에 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거지 우연히 발견한거라 지금 우연히도 아니잖아 그냥 하려다 갑자기 이렇게 된거잖아 이게 일단 봐보시죠 나도 죽었어 게임이 시작하면 뒤져요 아니 왜 죽는거야 이거 일단 그대로 가면 그대로 살아있고 저는 이제 살아있거든요 나무 계속 죽어요 지금 나무 또 죽었어 그래 탈모야 탈모병 걸렸다 탈모병 오 탈모다 탈모 탈모병 걸렸다 오 뭐야 왜 자꾸 죽는거야 얘 그리고 돌이형 저쪽으로 가보시면 네 일로와보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얘가 유품을 떨고요 야 솔져 솔져 솔져다 솔져 또 떨어지냐 라이나르트 해볼래 오 뭐야 야 이거 뭐야 왜 죽는거야 자꾸 나와라 왕학금도끼 금 yout 잠잠 어 산신장님 이도끼가 네 도끼냐 이도끼야 왜 이도끼가 니 도끼냐 어 바스티어umental Resistance 没 Paul 지금 위험이 버릇이 거의 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끼리 사용자 지정게임에서 놀려다가 설정을 생명력을 300%로 해놨거든 지금? 계속 죽어요 야 그러다 야 유품이 계속 떨어진다 지금 모든 캐릭터 한 번씩 하고 계신거죠 지금? 개 떤다 메이까지 했거든요 지금? 제녀트 한번 해볼래? 뭐야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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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탄창있다 탄창 개 웃긴데? 잠깐만 그 다음에 또 뭐지? 위도우 다음에 뭐지? 위도우 dei 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 콩알을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오 뭐야 개코 개코 대바가 어떻게 되지? 대바 대바해아봐 빠해 사랑을.. 담아서 앗 어 아무것도 안다 어 어! 나 이렇게 됐어 뭔데 뭔데 오! 살아있어 오 뭐야 야 살아있네 송하나는 야 이렇게 아이 미치 야 토르비온은 또 뭐냐 오 떨군다 바꾸면 한번 죽고 시작해요 아 무조건 야 정크래 정크래 잠시만요 저도 한번 바꿔볼게요 왜 죽는거지 한 번 여러명하면 무기 여러개 떨어지지 어 그래 야 죽는다 죽는다 구슬구슬 이거 하나둘을 타고 제니아타로 해보자 우리 어 그래 하나둘을 타고 해봐요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내가 한 명 안 바꿨는데 아 내가 지금 아직 죽어있었어 아 그래 아 그래 구슬 두개밖에 안나왔어 그래 두개 나오긴 하는거냐 어 이제 살았는데 야 기본 살았.. 야 뭐야 나무 살았다 살았다 죽었어 어 살았다 살았다 이게 또 캐릭터 바꾸면 죽어 아이 미치 얘 바꾸면 계속 죽어 아 나 이게 버그 300%로 설정해서 이런 버그가 난거에요? 지금 HP 300%여가지고 지금 버그가 난거 같다고요? 어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용자 지정 게임이라서 그렇죠? 네 그렇습니다 뭐 빠대에서 된것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에서 지금 이렇게 된거라서 제가 봤을때 사용자 지정 게임이 그냥 버그인거 같네요 여러분들 분리님 와서 보시면 아나총은 딱 서있습니다 공중에 음 그렇네요 어 쏘지는데 쏴봐 어 야 로드오고 황금총 미친 뭐야 야 로드오고 황금총 이렇게 커서 써? 야 황금 무기 야 황금 무기야 막 도배가 되네 아니 이게 이렇게 커서 써 무기가? 어이 크죠 로드가 얼마나 큰데 진짜? 오 어 이걸로 이걸로 캐릭터도 무기 보면 되겠다 야 오준다 자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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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신기 아이 미치 로드오게 개크다 흐흐흐흐흐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 버그영상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시간에 어 만약에 또 버그가 생기면은 여러분께 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뿅뿅뿅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 안 돼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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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